오늘은 엄마와 아빠가 배낚시를 간다고 합니다. 저희 아빠는 낚시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저와 제 동생은 물고기를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. 아빠가 오늘 저녁에는 물고기 파티를 하자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또 치킨을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지 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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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그렇지 감아 감는 거야 아니 왜 자꾸 체냐니까 자기야 지금 입질 와서 입질이 와 오늘은 자기야 참돔을 잡으러 갈 거야 참돔? 배 타고 자기 선상낚시 한 번도 안 가봤잖아 배 타면 멀미하단 말이야 아 멀미 안 해 나 기가 막힌 약이 있어 이 약 먹으면 멀미 안 해 술이야? 원래는 자기가 갑오징어 잡으러 가려고 했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지난 금주 우승품이 지금 도착을 했어 갑오징어 낚시대가 근데 갑오징어 낚시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재미없어 할 것 같아 난 참돈도 재미없어 아 이거 재밌어 자기가 가봐 아 나 배 타는 거 싫어 멀미해 멀미하기 있어 근데 이거 되는 거야? 되는 거지 빠져 죽일까 봐? 뭐 허수한데? 뭐가 없어? 의심으로 살아 일부러 여기가 뭐 안에 부력 같은 거 이거 뗀 거 아니야? 아니야 안 됐나?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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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39, 855 아 동생이에요? 네 동생이에요 갑자기 갑자기 서열 정리를 하고 있어 선장님한테 안녕하세요 근육몬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걱정하지마 내가 구해줄게 화장실은 맨 뒤에 빠지면 나만 믿어 그거 하지마라고 이런 거 또 언제 사놨어? 뭘 언제 사? 다 낚시하려고 샀지 이건 얼마짜리야? 이거? 어 이거 3,000원인가? 3,000원? 어 근데 멀미할 거 같은데 자기? 그거 카메라 봐서 그래 멀미할 거 같은데 자기야 내 얼굴 봐 내 얼굴 토해? 그냥 둘 셋 넷 다섯 열다섯 바퀴 가만 열다섯 바퀴 일곱 아 자기야 좋지 않아? 다섯 이 광활한 바다에서 여섯 안 돼 말 시키지 마 이거 나 이거 느낌 모를 거 같은데? 아니야 뭔가 확실히 달라 확 달라? 응 두둑 두둑 막 해 오는 건 이 포인트가 자기야 황금바리가 나온대 황금바리 황금바리가 뭐야? 다금바리인데 약간 변종? 황금색이래 그럼 참돔을 잡아야 될 게 아니라 황금다리를 황금다리? 황금바리 황금바리 나 한 번 그거 해보고 싶어 너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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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내리막길 내려갑니다 83m 점점 깊어져요 83m 83m 83이네 여기서 잡자 가만 봐 계속 가만 나 첫 번째야 석방한 거야? 응 계속 가만 황금바리 황금바리 원추 팔 아프지 80m라서 끌어 올리는 거야 어제 어깨 어제 어깨 엉덩하지 말걸 치킨 채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아 조심상해 자 조심상한데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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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 보인다 보여? 잡았어 상살이다 상살이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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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조심해 손 조심해 탐동 황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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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하늘 마트 가면 백고돔이라고 황금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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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우와 이거 진짜 황금색이네 네 황금색이죠 우와 맛이 좀 다른가요? 이제 노노모가라서 바리과는 아니고 노노모가라서 이번에도 달금바리가 맛있겠죠 색이 진짜 이쁘네 재밌지 자기야 재밌네 황금바리는 좀 탑단다 그치? 생긴 거 너무 이쁘다 황금바리를 돌같이 몰아 파도 점점 잔잔해지는 거 같아 약간 물뽕 같아 물뽕이라고 해? 물뽕이 아니라 물멍이라고 하지 아 물멍이라고 해 이건 언제 샀어? 응? 이건 언제 산 거야? 아 왜 그런 거에 관심 있냐고 낚시나 하세요 아주버니 아니 나는 자기 때문에 낚시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거잖아 처음 왔어 근데 다이소 뭐 보면 얼마야 뭐 뭔가 자동이라 다이소에서 산 거야 동네 다이소에서 다이소에서 뭐 이런 거 팔아 자 깜짝이배트 한 번 할게요 어? 깜짝이배트? 우리 참돔파이라고 하나씩 나왔는데 아직 참돔 얼굴 못 봤으니까 첫 참돔 잡으시는 팀한테 명품 치킨이죠 프라다 치킨 오 오 좋아 좋아 아 근데 치킨은 60개인데 아 이거 올려도 좀 팔릴 거 같은 느낌인데 아 씨 자기랑 되게 잘 어울리는 사이즈 아 진짜 잘 어울리지 아 씨 울지 말지 이렇게 가져올까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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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금붕어 사이즈도 치킨은 주시는 거죠?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옥돔이야 옥돔이야? 오 사이즈 큰데? 어머어머어머 옥돔 사이즈 괜찮아 아 이거? 와 옥돔 옥돔이였구나 아 씨 참돔이어야 되는데 색깔은 비슷하다 나는 은채호는 다 키우고 나면 자기랑 이렇게 한적하게 그냥 배낚시나 즐기고 그런 로망이 있는데 자기가 그럼 재혼해야겠다 아 왜 입질이 없지? 자기가 한번 들어가서 봐봐 물속에 거기 있나 없나 나 라섹해서 눈 못 떠 자기가 들어가야 돼 아 라섹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아니 아니 안 된다고 그랬어 빨리 가마 빨리 가마 빨리 가마 빨리 가마 빨리 가마 채 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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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히트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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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더블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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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에도 물었어 근데 내꺼 좀 클거 같아 누구꺼? 내꺼 아 진짜? 힘이 아까랑 맞았다 꼭꼭 가져가? 어 아 진짜? 어 장난 아니다 이거 참돔인거 같다 사무장님 여기 뜰채로 한번 해주세요 어 아 팔아파 아 팔아파 짐겨 짐겨 꾹꾹 느낌 나지? 어 나 지금 지금 에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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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돈 같아 느낌이 어 팔아파 아 올라갔어요? 꾹꾹하나봐 이게 아예 안 올라오는데 어? 어? 뭐야? 바닷가 아 예? 뭐예요? 예? 왜? 꾹꾹한다며 꾹꾹했는데? 꾹꾹하자고 배가 들렸다 내려놓고 아 아 진짜 야 이거 다 속았어 다 속았어 우와 세 명 다 바닥이었어? 진짜 아니 근데 손맛 좋았지? 와 나 전황근 다 틀렸어 전황근 다 틀렸어 지금 근데 손맛 좋지 않았어? 어? 이거 두 개는 우리가 잡은 거고 이거 두 마리는 천장님이 주셨어 집에 가서 먹으라고 살았어 살았어 뭐야 와 수선 중인 거 아니야? 아니 여기서 잘라지 말고 저기에서 잘라요 아 왜? 나 식탁에서 할 거야 나 허리 아파 어제 우리 아빠가 물속에서 상어를 잡아가지고 거짓말 치지마 거짓말 아니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나와 물고기 맨날 보니까 신기하지도 않지 이제 맨날 봤으면 좋겠어요 맨날 먹고 싶은데 아빠가 못 잡잖아 또 뜨네 또 뜯어 아 이거 껍질이 잘 벗겼어야지 아니 껍질 벗겼는데? 아 칼이 안 들어가지고 아 아 진짜 가르라고 진짜 비린내가 나는 거겠지? 아 비린내가 나 원래 회에서 비린내 나면 안 되잖아 아씨 야 근데 회에서 어떻게 비린내가 안 나냐? 나 비린내 나는 회를 안 먹은 거 같은데? 그럼 오늘 처음 먹어봐 내가 먹을래? 싫어 뼈야 뼈 써는 거 봐라 써는 거 봐라 아니 회를 어쩌로 넣고 쓰는 거야?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써는 게? 그냥 자기가 채 썰어 채는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자 아 진짜 망한 거 같아 아 이거 치는 칩 썰래? 어떻게 가? 굉장히 번거로워 짜잔 여러분 이게 마퀴입니다 마퀴 아니라고 막 썰어서 마퀴 이거 장훈 얼굴이에요? 야 야 그렇게 하지마 채야 이게 누나 얼굴이에요? 자 두 손 잡고 얼굴 보고 서로 사랑합니다 두 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? 어 두 손으로 그렇지 자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해요? 어때요 어머니? 아니 왜요? 이거 뭘 이렇게 조져놨어 뭘 조져놔요 어머니 이게 해야? 네 회잖아요 어머 그럼 이게 회지 뭐예요 어머니? 금직금직하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어때요? 왜? 아 왜 웃어요 이거 참돔이야? 네 왜요? 참돔이 이렇게 맛이 없어? 정말 맞아 이거? 아 나 웃겨 아 진짜 참돔이에요 어머니 이거 몰카 아니지? 아니 무슨 몰카예요 아 참돔이 이렇게 맛이 이상하다고? 참돔이에요 참돔이에요 참돔 네 영상 보시면 아실 거야 아무리 봐도 무 그냥 삶없이 익힌 거 같아 아 나 진짜 어머니 나 일식집 차릴까? 아니 아니 하지마 왜요? 아니 하지마 왜? 같이 할래 일식집? 아니 내가 주방 볼게요 어머니 서빙 보고 그리고 혜희도 이렇게 써놓으니 나 처음 봤어 저거 드세요 저거 뭔데? 비장의 무기가 남았지 애미야 생선 좀 내오렴 하고 있어 옥돔 황돔 어때요? 음 맛있어? 맛있어요? 이거 사이가 잡은 거 음 저거 안 잡았어? 한 번에 잡았어 음 자기 옥돔 훨씬 맛있다 아니 좀 민말 잡아오지 음 완전 부드러워 고소하니 음 이거네 이거네 얘도 얘도 좋아 아 어머니 내가 참돔 얼마나 큰 걸 잡았냐면 거의 1m 끝 엄마 나는 1m 20짜리 잡았는데 허리가 피는 줄 알았어 허리야 이렇게 야 이거 얼마나 큰 건지 진짜 와 잡지도 못해 맨날 놓쳤다 그럼 이쪽에 젤리 있고 이쪽에는 생선 먹는다고? 여기에 젤리 있고 여기에 생선 먹는다고? 알았어 쏘리 니네 아빠가 엄마 준다는 거 깜빡했네 그러게 아 감사 실패네 은채야 이제 엔딩 해주라 오늘의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 둘 셋 힐 힐을 조금 도톰하게 하든가 아니면 예쁜 옆에 얇게 해서 이렇게 가지런 얘기도 가야지 저렇게 아이고 뭐냐고 저거 진짜 잡은 거냐? 이건 얻어온 거 얻어갔어? 뭐 참돈 입만 하고 잡았다고 하던데? 에이 뻥이지 입만 살았잖아요 아빠도 못 땡겼다 아 미안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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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 젖었나요 뭐야 뭐야 어? 어 야 unten 하하하하하